네, 오늘 뉴스앤 이슈는 이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 얘기 좀 해볼까 봐요. 어제 연휴였다 보니까 물론 선거 날이기도 했고, 선거를 보고 영화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북적북적하다고요? 네, 엔데믹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극장가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영화관을 찾은 관객이 1,4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1,680만 명 정도에서 28개월 만에 최다 관객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310만 명과 비교하면 무려 366%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팬데믹 이후 월 관객 수가 1천만 명을 넘기는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었습니다. 월 관객 수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97만 명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에 매달 수백만 명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지난달 관객 수는 2019년 5월 1,800만 명대였고, 2018년 5월에는 1,600만 명대였습니다. 이때와 비교하면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도 보면 워낙 영화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닥터 스트레인지 2도 있고 범죄 도시도 나왔고요. 지금 여러 가지, 주라기 공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화들의 흥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닥터 스트레인지 2와 범죄 도시 2가 2주 간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각각 지난달 4일과 18일에 개봉을 하면서 신작들이 흥행을 끌고 있는데요. 또 영화관에서 팝콘을 비롯한 식음료 소비량이 매출의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또 영화관 내 취식이 다시 가능해진 정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4일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2는 누적 관객 수가 약 58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범죄 도시 2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개봉 직후부터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넘겨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7년에 개봉한 시리즈 전편인 범죄 도시 관객 수 688만 명을 뛰어넘은 수준이고요. 범죄 도시 2의 흥행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르냐 하면 지난 2019년 개봉에서 12일째 700만 명을 돌파한 기생충 이후의 가장 빠른 속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고 흥행작인 스파이더맨 노베이옴은 700만 명을 넘는데 한 달 정도 가량 효과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극장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 개봉한 국내 시리즈 영화가 잇따라 전편을 뛰어넘는 흥행 성적을 내는 점을 일상 회복의 신호탄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닥터 스렌지 2의 역시 전편 544만 명을 이미 넘긴 상태이고요. 또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기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라기 월드 3와 마녀 2와 같이 속편 영화들이 흥행을 이어갈지가 최대 관심거리이고요. 또 주라기 공원 3는 사전 예매량 50만 장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또 오는 15일에 개봉하는 마녀 2의 전편 마녀는 300만 명이 넘게 동원이 됐었고요. 오는 8일에 개봉하는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와 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도 이들 속편 영화와 함께 흥행 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네, 억눌렸던 수요들도 좀 많이 분출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흥행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고 지금 기대작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주라기 월드 같은 경우는 어제 개봉을 했고 마녀 2, 토르 4까지 지금 좀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 봐서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극장과 실적도 개선이 될 거고 사실 지금 주가들도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극장과 실적도 한번 짚어넘어 보고 가겠습니다. CJCGB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도 같은 기간 8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후로는 지난해 말 개봉한 스파이더맨 흥행 역량이 이제 1분기까지 이어지고 또 국내 각국 로컬 콘텐츠 선전으로 매출이 늘고 영업 손실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롯데 시네마를 운영 중인 컬처웍스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 매출이 80% 증가를 했고요. 영업 적자폭도 1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대형 외화 개봉 등에 따른 회복세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들이 장사를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OTT가 일상 깊숙이 파고든 상황입니다. 영상을 끊어서 보는 쪼개기 시청이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을 조금 사로잡았는데요. 또 OTT 개봉을 선택하는 영화 제작사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극장에 갈 이유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치솟은 극장 관람료도 소비자들에게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장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티켓값을 2천 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성인 2명이 티켓과 팝콘까지 결제하면 금액은 4만 원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통신사들도 영화관 할인 혜택을 줄이는 반면에 OTT나 유료 컨텐츠 그리고 배달 음식 할인 등 온라인 제휴처 혜택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람료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리오프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영화관의 관객들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좀 공연이나 콘서트도 떼창을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수요들은 좀 어떻게 보나요? 엔터업계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히는 업종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콘서트와 공연,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JIPI SM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전망치로 웃도는 깜짝 호실적을 기록한 반면에 하이브는 증권사 추정치에 미치지 못한 부진한 실적을 조금 보였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인 점도 주가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콘서트와 공연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2분기 전망도 조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JYP의 걸그룹 니주가 오는 7월부터 현지 7개의 도시를 순회하는 첫 투어 콘서트를 열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달 K-POP 걸그룹 처음으로 북미 스타디움에서 2회 단독 공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데뷔한 지 7년 만에 솔로 활동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SN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의 일본 활동을 발판 삼아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이미 보이그룹 슈퍼주니어가 일본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고 또 지난달에는 샤이니 미노의 일본 단독 팬미팅과 보아의 데뷔 2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NCT의 또 다른 유닛 NCT 127에 또한 일본에서 동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여도 2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세븐틴의 글로벌 투어가 발표가 됐습니다. 총 20회의 공연이 확정이 됐고요. 6월에는 한국에서 2회, 그리고 8월, 9월에는 북미에서 12회,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일본에서 6회 돔 투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공연들도 또 앞두고 있고 하나 둘씩 콘서트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주 쪽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하반기부터 엔터주 조정이 끝나고 공격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력 라인업인 스트레이트 키즈의 성장 곡선 진입과 또 현지와 그룹인 유주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가장 큰 실적 레버리지가 기대가 된다면서 JYP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또 선택을 했습니다. 유진 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엔터사들의 음반 판매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프라인 콘서트 지역과 해당 모객수 확대로 하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오프라인이 활동이 가장 활발한 SM을 최선호주로 그리고 JYP를 또 차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2분기 영화관 전망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점 매출과 티켓값 상승이 이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극장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극장 관람료를 2천 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매점 매출 단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인당 평균 1,800원까지 줄었지만 현재 3,500원까지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점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 수준까지 낮아졌는데 팬데믹 이전 수준이 18% 회복을 한다면 이제 유의미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 산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무구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콘텐츠리 중앙을 선호 종목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중국이나 터키 또 인도네시아 등 현지 법인의 실적 회복이 국내보다 조금 더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적 회복 속도가 빠른 국내 극장 위주로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런 주가들을 좀 확인해보니까요. CJCGV 같은 경우는 4천억 규모의 전환사체 발행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2%대 낙폭 좀 기록하고 있고요. CJENM도 오늘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고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한 2%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주가 체크를 오늘부터도 계속하시면 좀 추이를 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오프닝 주가 수혜를 받는다는 건 우리 일상생활이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참 기쁜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